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중 씨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23%, S&P 지수 역시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1.23% 올랐고요. 나스닥은 1.3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산업기와 계약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 사모피와 기술 이전한 이후에 기술 이전한 치료제 물질인 ABL 301이 올해 하반기에 일상의 IND 신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단기 마일스톤인 540억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현금이 거의 1,500억 가까이 보유하게 된 바이오테크 회사가 되었는데 이런 산업기와 기술 이전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래프바디 플랫폼이 글로벌 학회에서 굉장히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4월 AACR을 비롯해서 여러 학회와 함께 동사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와 같은 물질을 기술 이전했었던 글로벌 업체 디난리가 처음 기술 이전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약 1조 7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ABL 바이오의 시가총액 2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대는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ABL 바이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악재들이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그런 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확주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유일하게 남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정확주 요인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전일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어떤 경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지정확주 리스크에 따른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성장주와 그리고 원자재에 관련이 없는 성장주 특히 제약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의 방향으로 바로 밑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외국인의 선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방향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시장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